안녕하세요 마샤입니다. 지인분과 함께 양평 두물머리 좀 달려왔습니다. 우리 지인분 건강 체크도 해드리고 함께 걸었습니다. 하나, 둘, 배 힘주세요. 코에 힘 팍 주고 더 힘주세요. 배 걸려요. 걸려 걸려. 더 힘주세요. 더 힘주세요. 빨리 나가세요. 지금 뭐하세요? 빨리. 빨리 나가세요. 빨리. 실패. 실패. 네네. 좋아요. 네. 좋아요. 이제 건강 체크 마치고 두물머리의 명물 핫도그를 먹었습니다. 꼭 먹어보세요. 언제 어디서 날씨는 틈새운동 격치기. 지방이 그냥 빠지죠? 꾸준히 해보세요. 눈치유, 귀치유, 마음치유가 저절로 되죠? 걷다 보면 이렇게 집에서 만나는 간식도 챙겨오고. 우리 두물머리 오시면 이렇게 400년이 넘은 느티나무가 있어요. 여기서 영화 촬영도 많이 하죠? 또 두물머리 카페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너무 아름답죠? 고준혁께서. 여기 새벽에 오면 더 아름다워요. 두물머리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하나가 되는 물줄기죠? 그리고 또 예치도. 돌 위에 새긴. 너무 멋스러워. 예치도가. 이쪽 두물머리 오시면은 두물머리까지 쭉 따라 걸으시고. 꼭 핫도그를 드셔보시고. 또 두물머리 맛집에 가서. 쌈바. 조금씩 또 꼭 드셔보세요. 모두 응원합니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